제39대 서울시장 보궐선거 재밌는 정치쇼 한번 하시려는 것 같은데 더 재밌는 그림 만들어 드릴게요 도경숙 시작하자 뭐라고? 백섭아 시장 만들어라 거부하겠습니다 이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출마하겠습니다 도경숙이 옆에 똘똘한 애가 있나 봐 가자 서민정 백재민은 선수야 카메라의 맛, 조명의 힘, 본인의 매력을 정확하게 안 해 A급 광대 정의로운 이미지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속고 계세요 도경숙을 무너뜨리면 좋은 세상이 온다 도인이 걷어내세요 오 후보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었던 얼마 내면 타기 시작해 이런 식으로 조작했다가 나중에 꼬리맞히면 터뜨려야지 역대급한 스토리로 마지막이야 마지막이야 네 가운데서 트지는 거 우린 지금 사람을 상대로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고 와 마지막이 말씀도